여기 뭐 나오면 안돼요? 뭐하면 진짜 인정 에이 또 나오지 말라 있었네 또 어떻게든 해봐요 하나 둘 셋 빽두 나오지 마 물 안 먹었어 빽두 나오지 마니까 빽으로 다 이겨 돼지면 차고 빽으로 자유기야 빽이 나와도 참아 빽두 빼고 다 하면 돼 빽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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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잡고 이제 빽두여도 좋아 빽두여도 좋아 빽두여도 좋아 빽두 빽두